1, 2, 3, 4, 2, 1 2, 1, 2, 1 네 왔습니다! 최연씨 네, 뭐 소감이 어때요? 아, 너무 쉽게 오기 전에 되게 떨렸는데요 혼났어요 그래서 오늘 막상 오니까 너무 행복하고 굉장히 흥분대예요 오... 이 옥군 뉴욕이 끝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저희처럼 이 시간이 영원히 계속됐으면 하는 마음일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미션을 해볼까 합니다. 멤버들의 미션을 본인의 미션을 직접 읽어주시고요. 멤버들 모두 마음의 준비 버튼을 켜주세요. Let's start! estamos relaying 조 し을 주eters. kind ofcan to calm, will you connect? You're like, you like you lock your little sitting and you have to go. Better but you turn it on. Oh my god. 어이구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온화공과 한판을 정리하고 사랑입니다. 우리 올투게임들이 잘하는 후에 유션이 완벽하게 성공해서 신나니까 포커스로 우리 반경여러분과 함께하는 커플테스트 이때 좋습니다. 우리의 멤버는 이 쪽에 그리고 당신은 다른 쪽에 댄스의 뮤직비디오에서 댄스의 뮤직비디오에서 댄스의 뮤직비디오에서 댄스의 뮤직비디오에서 릴레기션에서 포커스로 만들었던 릴레기션에서 청릉놈 그리고 단일 진홍놈 우진씨가 포인트 안무를 알려줬고 싶을 것 같아요. 저희 곡에 에너지틱과 구메랑의 포인트 안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틱과 둘을 따라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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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로 1 2 2 3 4 5 6 7 8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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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5 6 5 6 7 7 8 9 9 10 10 10 10 11 11 11 12 12 12 12 12 12 12 12 12 14 15 15 15 12 15 15 15 15 15 15 16 16 16 감사합니다. 저도 잘생겼습니다. 잘생겼습니다. 저희는 더 아름다운 시간을 위해 담고 드릴게요.